1번째야 이거 되는 거죠? 이게 또 엔진 여러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셔서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은데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서버가 터졌나 봐요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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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화력, 엔진 화력, 대박이다 네, 여러분들 오, 1분 넘겼다 감사합니다, 1분 넘기게 해주셔서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제가 케이크 만들기 생일이라서 그 전에 아까 엄청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랑 이거 저기 특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같은 것들을 이 주변에 카페 같은데 둘러보면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쁘게 꾸며놨대요 그래서 이런 컵 폴더들도 팔고 이거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저런 포스터 그리고 저런 포토카드 막 이런 것도 막 판다고 하든...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소개를 한 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간다, 가져가 간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유튜버 생각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얼굴은 좀 제 데뷔 초라서 좀 보여드리기 싫고 이런 거 이런 거 춤때였을 거예요 아마 춤때 춤때 했던 포토카드도 있고 이거는 아미 학생증 스티커도 있고 이거 귀엽네 이런 거 이제 책갈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안 파는 이런 포토카드도 있고 희생한 생일 축하에 이런 거 있고 아무튼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찐엔진 분들이라면 인스타 뉴스피드에 나갔었던 거 이것도 있고 이렇게 물티슈 예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진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포토카드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많네요 파는 것 중에 보통 엔진 분들이 포토카드를 많이 소장하시더라고요 오 이거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퇴근 짤 퇴근 짤 퇴근 짤 이거 제가 집에 가져가서 벽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근처에 버스도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게 그게 제가 그 부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부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그 버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축하한다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전에도 뭔가 비슷한 사진을 봤던 거 같긴 한데 그걸 실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줄은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미역국 미역국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미역국은 안 먹고 미역국 안 먹고 그 고기국 갈비탕 갈비탕 먹었습니다 몰라서 몰라서 스포 솔직히 눈치챘지 일부러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게 얘기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네 몰랐어 얘기할 때까지는 몰랐어 그러다가 이거를 딱 얘기하고 나서 정원이가 살짝 이게 눈치를 준 느낌이 들어서 딱 다시 떠올려봤는데 아 공개된 게 아니었다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 눈치를 보는 그런 네 시뮬레이션이 생겼죠 시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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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이 너무 귀여워요 어떤 풍선이요? 이거? 이거 이거 다람쥐 같다 날다람쥐 귀엽네요 네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아직 준 사람도 있고 저한테 물어본 친구도 있고 무슨 선물 갖고 싶냐 왜냐면 제가 안 갖고 싶은 선물인데 막 받았다가 이제 반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사진 컴백쇼에서 찍은 거다 이게 어디서 찍은 거지? 컴백쇼? 딱 보니까 이거 그건데 뭐 하니 뭐 뭐 하다가 이게 나왔지? 오늘은 어때요? 오늘 정말 하루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살면서 카톡을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한 50통, 100통 온 거 같아요 선물 보내주시고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엄청 즐거웠어요 오늘 하루도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직 안 읽어본 건데 저희 멤버들이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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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페이퍼를 했대요 그걸 제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맞춰야 되는 건가? 이름은 안 써있네요 희승이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1년 사이에 형도 그렇고 저도 많이 성장하고 바뀐 거 같아요 추억도 만 쌓였고 만 이가 아니고 만이라고 썼어요 만 쌓였고 쌓고 앞으로 러 더 행복하게 지내요 이거는 니키가 아닌가 딱 봐도 알겠는데 네 니키야 일단 우리 둘 다 많이 성장했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서로 는 거 같아서 좋고 앞으로 우리 연말 시상식에서 댐브 한번 해야지 고맙다 고맙다 투 희승이 형 형 저희가 벌써 데뷔한 지 1년이나 지나고 형이 엔하이픈으로서 축하받는 두 번째 생일이네요 뭔가 일단 어휘력이 좋아요 일단 정리돼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형은 항상 저희한테 웃음을 주고 힘도 줬던 것 같아요 크크흐흐 크크흐흐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거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을 텐데 웃음 잃지 않고 지금 열정 그대로 꼭 쭉 파이팅 합시다 생일 축하해요 이건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리키도 그렇고 왼손으로 열심히 썼을 걸 생각하니까 좀 귀엽네요 이거 좀 이따가 맞춰볼게요 이건 잘 모르겠어 희승이... 뭐야? 왼손인데... 잠깐만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생일 축하해요 항상 우리를 잘 챙겨주고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21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왼손이라기엔 글씨를 너무 잘 썼네요 보이나? 이거는 왼손이라고 쓴 게 안 느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느낌이다 이거 왜냐하면 리키야 왼손잡이여서 리키야 고맙다 이건 누구야? 글씨도 제대로 못 쓴... 제인가? 제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희승이 형, 엔하이픈 두 번째 생일 축축 웃는 이모티콘 다섯 번째 선우야 고맙다 이건... 이것도 스마일을 왼손으로 색칠해줬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고마워 다섯 번째, 우리 다섯 번째 선우야 축하해 축하가 아니고 고마워 네, 희승이 형 일단 너무 축하해요 I love you, bro 아니, 일단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생일 너무 축하해요 하고 끝났네요 안녕하세요 희승이 형, 일단 생일 축하해요 제가 늘 형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이번에, 이번 해 일... 이거 제입니다 못 알아보겠어 이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일을 계기로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무슨 일을 계기로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네, 희승이 형 저희가 데뷔한...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거...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니키가 오른손으로 썼대요 그럼 니키가 오른손으로 쓰면 이 글씨가 안 나올 텐데 꼭 맞춰야 되는 건가?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울겠는데, 진짜 일단은 우리 여섯 동생들도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듣고 네 편지도... 왼손 편지는 또 처음 받아보는데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안 떨어뜨릴게요 생일 소원이 뭐니? 이따가 케이크 먹으면서 케이크 만들고 거기다가 빌어볼게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음방도 하고 근데 음방에서 저희 멤버들이 케이크 해줬어요 20일 초 달고 축하한다고 해줘서 물론 거기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불은 묻혔지만 이제 축하한다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희승 오빠 필리핀 희승 팬들이 자산 활동을 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저 이거 트위터에서 사실 보고 이건 무조건 얘기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가셔서 도와주시고 물품 나눠주시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이게 약간 아티스트로서는 되게 좀 뿌듯한 일이 아니었나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 희승 팬들이 오빠 오늘 더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용산의 강동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케이크 만들어볼까요, 이제? 저 근데 이거 자신 없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그지, 케이크는 보통 생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다 제가 만들어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만들어 볼게요 물티슈 정원이한테 전하네요 여보세요?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나 보고 있어요, 브이앱 아, 그래? 나... 축하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야, 근데 고맙긴 한데 네 왼손으로 쓴 거예요 왼손으로 쓴 건데 그리고 네 이거 문법 틀린 애 누구야? 문법 틀린 건 J형이에요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쓴 애가 또 한 명 더 있더라고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J인가 지금 고민 중에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 러브인 브러는 저예요 제가 더 추가해서 써드릴게요 아, 진짜? 네, 일단 아, 땡큐버 예, 러브인 브러 아, 더 써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아, 나를 이제 해 주려고 뭔가 바로 만들어낸 거 같은데 아무튼 고마워 오케이 해 주면 오케이 오케이 발바이 야, 이거 생크림 케이크 만든 거 너희 먹어줘야 돼 나 만들어 계속 만들어서요 아, 지금 만들...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제 가져갈게 오케이 실은, 실은 먹어볼게요 알았던 오케이 네 네 아, 이거 잘 만들어야겠는데? 해볼게요 이게 세트 이게 세트 일단 저는 이 파란색으로도 깔아도 되겠나? 이걸로 이 위를 깔아 볼게요 손으로 먼저 씻고 아까 씻고 왔지만 참고 한 번 더 씻고 옵니다 다시 씻는 겁니다 해볼게요 미리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신나는 거를 들게요 네 저기서 다른 도leg이 엽니다 어째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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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17초 일단 이게 어떻게 해야되냐면 여기다가 접착하기 위해서 좀 깔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넘치게 해줘요 그러면 넘친 걸로 벽을 메꿔주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저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여기 안에 없으면 맛없으니까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쉬운데? 바뀌지 말고 많이 찾아줘요 요즘은 또 이런 생크림 케익이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 요즘 다 아이스크림 케익이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피는 걸까? 이렇게 뭐 하던데 영상 말고인데요 여기 꽉 채워야 되네 저 실수했는데 이거 안에 다 채워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하고 이렇게 여기도 더 채워야 돼 더 채워 더 채워 이제 로고를 쓰면 됩니다 이제 로고를 쓰면 됩니다 이제 로고를 쓰면 됩니다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이제 옆에는 맞다! 근데 파란색으로 하겠는데? 그냥 합시다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크림이 부족한 건지 크림이 부족한 건지 제가 못하는 건지 크림이 부족한 건지 지져버려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가 하나도 안 됐네 지금 디게이는 완전 범벅이 됐는데 앞에가 하나도 안 됐어 옷 새로 닮았네 원래 이렇게 조금 삐죽삐죽해서 나와야 감동적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려볼게요 됐다 됐다 천재야 나는 그럴싸해졌어요 이제 좀 마감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매끈하게 저희 아빠가 외출하실 때 무스 칠하듯이 깔끔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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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댓글을 그 댓글을 여기다가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 저거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되게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낫냐? 이건 어차피 쓸 일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데코를 해볼 건데요 데코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였잖아요 혹시 이거 보였어요? 이걸로 이제 조금 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딱 끼면 아주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잘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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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금 안 떠올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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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Fair 좀 터뜨린다 일괄한 테린다 하나 다시 Jesus poured man Wait 이게 대박 이거 두 번째로 해볼게요 보라색 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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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꾸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마시멜로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넣는 건가? 이거 넣는 건가? 이거랑 사탕 오 뭐야 이게 이거는 이거는 안 넣을게요 이거는 별로 진주 일단 진주를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런 데다가 조금 붙여넣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뭔 진짓머리가 있을까요? 벌써 뭔가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작은 진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몇 분 지났지? 30분 나중에 이거 멤버들이랑 멤버들한테 보여주고 반응도 찍을게요 이렇게 시간 날때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여기다가 보일락 말락 해야 돼요 이런 거는 투머치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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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깊을 거예요 int 이 초코스틱 세번째 뉴스 이거를 요거를 살짝 보통 이제 파리바게트만 이런 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무심하게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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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1살을 축하받고 있지만 21살을 축하받고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가 여기가 초는 나중에 꼽을게요 네 그리고 마시멜로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가까이서 보여드리잖아 짠 괜찮죠? 이거 뭐야 완성났습니다 완성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로 어머 여기 귀찮아 마무리할게 이거 왜 근데 안나오지? 이걸로 마무리 21살 초는 있다가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할 거고 이걸 한번 지금 그냥 재미로 한번 재미로 한번 사실은 저희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생일 축하할 때 근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조금 외롭긴 한데 멤버들이 있다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를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arrived 샘이 축하합니다 아멘 소원 뵐게요 혼자 생쇼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케이크는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여서 이따가 사진이랑 또 찍어야 되나요, 이걸?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거는 주변이 난장판인데 이따가 멤버들이랑 먹을게요 끝 케이크 끝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엄청 벌써 최고의 케이크 디자이너 최고의 케이크 디자이너 저희 엔진분들이 아침부터 진짜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이곳저곳에서 그 전광판이 한 것도 달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아실 테지만 정말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딜레마로 컴백했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이렇게 진짜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생일 파티를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그랬지만 인심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사진들은 제가 집에 가져가서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Q&A 타임! Let's go 참고로 이 옷은 아미 아미 아미가 저한테 생일이라고 또 생일 선물로 이 옷을 줬거든요 이거 말고도 좀 있는데 저희 아미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아 익승아 너 뭔가 왜 이렇게 잘생겼냐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한글 중에 팔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팔자다 그렇게 아닐 팔자다 그렇게 아닐 팔자다 뭐 그런 걸 제가 완전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희승아 희승아 너 이번에 레전드 비주얼 고마워 감사합니다 또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어필스럽겠지만 희승이는 햄스터를 사줍니다 이미 약간 이미 너무 햄스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제가 뭐다 뭐다 해도 여러분들 햄스터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햄지로 한 건데 오늘 뮤비 천만 뷰가 왔어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보다 더 뷰 수가 빠르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게다가 앨범도 정말 많이 팔리고 너무 엔진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훈이가 MC가 됐는데 너무 기뻐요 진짜 저도 뮤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성훈이가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이기도 하고 방송에서 엄청 이제 그런 경험 많이 없다 보니까 긴장했는데 그런 모습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잘생겼잖아요 이후에 리버스에 셀카를 올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막 안 오고 싶어서 막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괜찮은 셀카가 있을 때 자주 오는 편인 것 같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질문이 오늘 되게 다른 것들이 많아서 좋아요 오늘 진짜 너무 좋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케이크의 컨셉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그냥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어 이번에 제가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프랜차이즈 케이크? 희승 오빠 오늘 하루 즐거우셨다면 하트 날려줘요 희승 오빠의 컨셉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요즘은 아이보리 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이보리 되게 내추럴하면서 조금 끌리는 색이 아닌가 결혼해 달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사우디 임진이 노래를 사랑한다고 사우디 한국어오세요 코로나 풀리면 바로 직방으로 가겠습니다 희승아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요즘 스트레스 받을 곳이 없어요 너무 즐거운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이승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이 노래 마을 기타 이승, 메린 결혼을 많이 원하시는군요? 수춤 떴다고? 진짜요? 떴네 네 집에 가서 볼게요 와우 우리 또 앵깅이들이 또 비주얼이 많이 올라서 수춤도 장난 아니거든요 뭐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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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안 돼? 뭐요? 왜요? 멤베스 새해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은데 타이틀도 정말 좋고요 못지않게 몰랐어 I didn't know that도 좋고 Attention Please도 좋고 How was your day? I was good today 정말 좋았어요 희승 오빠 소원은 뭐였어요? 사실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비밀 희승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래? 유독 오늘따라 이런 글이 많이 나오네 잘생겼다 결혼해달라고 오늘 TMI 이것까진 얘기 안 할래 했는데 오늘 신발도 아미 대박이죠? 갖고 싶죠?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잘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약간 그 길이를 생각해서 질문을 좀 짧게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받을게요 저의 생일이기 때문에 12시 땡 하면 나가겠습니다 생일이 끝났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노래 해달라고요? 노래? 무슨 노래요? 어떤 노래요? 어떤 노래요? 희승 오빠, I'm PP now? Are you... 희승 오빠, are you INFP now? I'm INFP as well 근데 이게 저도 INFP가 맞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사실 너무 이런 걸로 저를 정하기 싫어서 몰라서 불러달라고요? 옷에 생크림 묻었다고? 이거 생크림 아니에요 이거 페인트... 페인트 데코 묻었네 감사, 땡큐 에너클락 보고 싶다고 그러게요, 에너클락이 꽤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에너클락이 아니구나, NI NI가 꽤 오래됐네요 저도 보고 싶은데 몰라서 불러달라고요? 뭐였죠? 지금 뭐였더라? 가사가 기억이 있나요? 진심 없는 미소 뭐였지? 모두 좋아 아니... 대충 들어왔어요 자기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참 햄스터 키우는 게 어때요?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햄스터 다들 엔진분들께서 햄스터 닮았다고 해주셔서 진짜 닮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 동물이 참 특이한 게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정이 가요, 이 동물이 이 햄스터가 그래서 맘에 들긴 해요 그래서 키울까? 생각 중입니다 난 너에게 미쳤어, 오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지니까 진짜 재밌다, 댓글 읽는 거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선택받고 싶으시다면 빨리 댓글 그리고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같아요 팬미팅 때였던 거 같은데? 팬사인회 안경 착이거든요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일단 귀엽다 이거 이거 나 선택 안 해주면 최애 바꾸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근데 진짜 또 약간 감성적, 감성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좀 감동적인 얘기하자면 제가 데뷔 전에는 이런 걸 감히 상상 못했죠 진짜 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축하받고 이런 거 보니까 솔직히 좀 얼떨결, 약간 좀 안 와닿는다고 해야 하나 너무 감사드리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손이 무... 희생아 손이 무거워 보이는데 잡아줄까? 희생아 셀카 이따가 셀카 올려드릴게요 너무 고마워 진짜 니키랑 함께하는 동물의 숲 진행 상태는 어때? 저 사실 동물의 숲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옆에서 약간 좀 재밌는 척 하면서 보여주면서 했는데 니키가 그거 때문에 샀더라고요 하나를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니키가 엄청 지금 도시가 발전했어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엄청 라면 오빠 사랑해요 저 라면 이름은 희생이고요 앤하이프니 희생 저 라면 아닙니다 라면은 좋아하는데 희생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You are my universe 또 그것도 봤죠 제가 무반주로 불렀는데 또 좋아해주셔서 앞으로는 일찍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희생 오빠 희생 오빠 일본말 듣고 싶어요 저 항상 그 팬 사인회 가면 많이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그 뭐지? 엔진 시카카 땅 이런 거 많이 써요 아이시 때려 근데 아이시 때려 라는 말을 많이 안 한대요 일본에서 그게 되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니까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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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어요 희생 오빠랑 여성통화 하고 싶어요 저도 거기 계신 분들이랑 다 하고 싶은데 희생 오빠랑 여성통화 하고 싶어요 희생이 형 57분... 8분 됐을 때 캡처 타임 할게요 빨리 빨리 물어봐요 물어봐요 잘 자요 맨날 저 좀 늦게 왔어요 제가 이제 뭐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희생 오빠 태어나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볼 때마다 자꾸 자꾸 멋있어지는 오빠가 정말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멋있어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멋있어지려고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나도 오빠의 몰랐어가 가장 좋아 나는 매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콘서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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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내일도 이번 쪽으로 하고 아마 집 가면 바로 다시 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뭔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코로나 그때 저희가 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 많이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다들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평소에 많이 안 듣는 말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괜찮아가지고 로딩 때문에 안되네 잠깐만 로딩 때문에 안되네 괜찮아?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 단초를 했지만 저의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집에 잘 가져가서 보관할 거고요 앞으로 활동 진짜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바뀐 와중에 생일 축하 받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생일이 제이크인데 제이크가 생일 축하 받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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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생일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59분이네 1분 남았네요 아마 음방 이제 보실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가 몇 주 동안 많이 해가지고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그랬듯이 건강해 주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푹 자고 셀카 올리고 편지 오랜만에 엔진분들께 오늘 보내주신 편지도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쿨이 생일 땡큐 59분은 안 넘어가네 좋은데요? 됐다 엔진분들 감사드리고 생케이크 맛있게 먹을게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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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